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벌써 2월 초고요. 제가 이제 2월 초, 1월 말에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선생님 저 망했어요. 그래서 왜 저 공부 잘 못했어요. 또는 목표한 공부량 못 메꿨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학생들도 딱 같은 느낌이겠죠. 눈떠보니 1월 순삭. 진짜 분명히 12월 달에요. 말에 올해는 진짜 빡세게 공부해야지. 마음만 있고 공부한 목표량을 채우기는커녕 그냥 뭐 수업은 듣고요. 학원은 왔다갔다 하고요. 하는데 시간 없이 보냈다고 느끼신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좀 꿈과 희망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더 늦추시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제 재수 정규반 출신이다 보니까 재수생을 좀 조금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제 뭐 12월이나 1월 달에 재수를 결정하고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정말 엄청난 학생들이고요. 보통 많은 경우에 재수 정규반이 2월 달에 개강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고3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월 달에 재수 정규반이 딱 들어갈 때 그때부터 빡세게 공부를 해요. 보통의 경우에 N수생들은요. 12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11월, 12월, 1월 공부 거의 안 합니다. 거의 리셋 상태가 돼요. 뭐 탐구는 뭐 세부적인 디테일은 다 까먹고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데이터가 있냐면 보통 6평 정도가 되잖아요. 고3하고 N수생하고 6평 성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요. 9평이 되면요. 확 차이가 나고요. 자, 언론 보도 보셔서 알죠. 수능이 되면 보통 고3과 N수생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시요. 6평 때는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9평 대 차이가 좀 많이 나와요. 수능 땐 비교가 안 되게 점수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면 자, 1월 순삭으로 보내신 우리 고3 학생들 또는 시작을 다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N수 학생들 1월달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1월달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학생들은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근데 정말로 성적에서 이게 반영돼서 수능에 결론을 지는 모습은요. 사실 뭐예요? 3, 4, 5, 6, 7, 8, 9, 10. 무슨 말이냐? 보통의 고3 학생들은요. 앞에 열심히 달립니다. 막 1월달에 달리고요. 2월달에 열심히 공부하고요. 3월달에 빡짝 공부하다가 보통 고3 교실은요. 중간고사 딱 끝나면 이제 정말 희한해요. 거의 고2처럼 돌아갑니다. 엎어서 작은 애들 되게 많고요. 게임하는 애들 되게 많고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엔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해봤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어때요? 2월달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하는 열정과 공부 내용과 컨디션 관리가 물론 사람은 굴곡이 있긴 하지만 3월달 공부와 10월달 공부가 거의 꾸준합니다. 근데 고3 학생들은 앞에 열심히 달렸다가 뒤에 가문 갈수록 옛날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점수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엔수생들은 일단 경우도 해봤고 두려움도 있고 자 3월달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공부량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성적으로 입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1월 순사 야 눈 떠보니 정말 난 망했다. 벌써 한 개월 지났는데 어떡하지? 자 꿈과 희망을 드리려고 말하는 거 맞아요. 정말로 재수생처럼 공부합니다. 재수생들 중에서 그냥 막연하게 공부한 학생 말고요. 빡세게 공부한 학생들처럼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목표는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는 그 말을 했거든요. 얘들아 목표를 수능 때 막연하게 1등급 이런 목표 거의 달성 못한다. 무조건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의 공부량을 맞춰라. 그걸 벌써 한 달 전에 말을 했고요. 저는 이제 말을 바꿔야 돼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추면 지난달에 그랬으면 10문제를 더 맞출 수 있지만 이제부터 수능까지 이론적으로만 내가 한 달에 한 문제만 더 맞출 정도의 공부가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9문제까지 맞출 수 있구나. 물론 수학이나 이런 과목에 벌써 이미 90 후반인 학생들은 그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90 중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한 달 더 공부한다고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것도 알지만 이론적으로만 얘기할게요. 한 달에 한 문제 더 맞출 공부량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계획을 짜야 돼요. 이 계획 정도 하면 내가 다음 모의고사에는 한 문제는 더 맞출 수 있겠구나.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하루에 단어 30개 곱하기 31 그럼 약 천 개 단어죠. 내가 정말 영어 단어 천 개만 외우자. 하루에 30개만 내가 천 개만 외우자. 아마 제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90 후반 넘긴 사람 제외하고요. 그거만 공부해도 이론적으로는 한 문제 더 맞출 거래요. 아마. 뭐예요? 목표량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 나 이 정도 공부하면 하나는 더 맞출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9문제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딱 11월, 그러니까 1월 말이요. 1월 말, 이제 2월 초에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망했어요. 저 어떡해요? 라고 하길래 제가 이제 팩트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야, 한 달에 한 번에 남아주자. 근데 너 1월 달처럼 보내면 망해. 너보다 먼저 앞선 애들 인어고 확실히 맞아. 근데 영어의 한정인 사이 다시 얘기하면 영어는 절평이니까 괜찮긴 해. 근데 1월처럼은 하면 안 돼. 이제부터 달려야 돼. 누구처럼? N수생처럼 달려야 돼. 그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거야. 제가 그걸 현장에서 또 저한테 개인 상담한 학생들한테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마음 다시 잡고요. 물론 이거 캐시 딱 보자마자 또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명절 때 2월 달에 공발한 얘기 아니에요. 저 정말로요. 제 조카들한테도요. 야, 설날 때 쉬어도 대학 가. 걱정하지 마. 의대 가. 근데 추석 때는 공발하면 대학 못 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팩트예요. 설날 때는 최소한 며칠은 쉬세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진짜 내가 목표한 대로 빡세게 공부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 나올 거고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